자 여러분 제가 이거 플레이 하면서 녹화를 했었는데 녹화본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깨다가 지금 다시 깨낸 거거든요 다시 녹화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레이에 그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깨는 건데 사실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비 같은 건 이제 무섭지도 않습니다 잘못한 조를 빨리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보도록 할 텐데 이거 좀 열고 오늘 깜짝이야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지마 오지마 자 이렇게 헤드샷 어떤 소리가 나는데 저 새끼가 뭐냐 기계랑 사랑을 나누니 정조준 정조준 빠른 재장전 조니 조니 옳지 자 자 이런 것 쯤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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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팔물을 가까이 있는 새끼는 폭팔물을 가까이 있는 새끼는 한방에 죽죠 뭐 어렵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고 전혀 들어올 게 없습니다 오 탄창 좋습니다 생략 이렇게 확보해 주시고 여기에도 뭐가 있 아 이것도 탄창이네 성경책인가 어 어 빛이다 우리 근육위에게는 없는 머리를 빗어줄 수 있는 빛입니다 모자란 총인지 뭐가 잘할 수 있다고 그래 헤드크랩 저 헤드크랩이 사실 좀비보다 상대하기 까다로워요 애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갑옷을 입고 있는 헤드크랩도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걔네들은 총알도 안 먹혀요 저 조그맣으면 총알을 몇 벌 맞아야 죽는 거야 사람도 총알 한 벌 맞으면 죽는 걸로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별것도 아닌 게 까대고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참교육을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응?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골판지들로 이렇게 눈깔 모양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외계인께서 근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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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이거 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고? 아니다 이거 이거 였다 는 아니구요 이거 이거 였다 또 아니네 이거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되는데 왜 왜 안돼 왜 왜 안돼 아니 이거였잖아 분명히 친구야 왜 안되냐구요 아 싸가지가 없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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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저 인터넷 좀 보고 오게요 자 위에서 세번째 밑에서 두번째래요 위에서 세번째 밑에서 두번째 그렇지 너무나 쉽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친구가 탈모탄초를 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자 아까 말씀드린 갑옷이 달려있는 헤드크랩이 바로 이거에요 얘는 총알러도 안 뚫립니다 자 보이시죠? 헷갈림 근데 쟤는 이렇게 몸을 뒤집으면 거기에 중심부가 있거든요 그걸 쏘면 한방위 죽어요 와 진짜 안맞는다 쟤네는 공격하기 전에 몸을 한번 들어올려주거든요 저때 공격하시면 돼요 자 지금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돼요 샷건을 한번 활용해보시고 내가 권총보다 훨씬 강력해져요 아까 그 그 얻었던 이 벌레있죠? 이 벌레를 여기다가 쓰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그걸 당기게 되면 이 벌레가 압착이 됩니다 그럼 이 벌레의 진액으로 저를 치료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좀 더럽네요 이런 상자 보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지금 레진을 몇 개 모았는지 제가 17개나 모았어요 이 반사조준경 솔직히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없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처음 깰 때보다는 확실히 긴장감이 훨씬 덜하긴 합니다 긴장감이 덜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쳐버렸잖아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겨있잖아 앙대잖아 앙대잖아 앙대 앙대 정지가 앙대 귀찮아 죽겠어 아주 헤드크랩 자식들 당했네 아우 또 당했네 여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어디로 갈까? 월월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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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섭지 않아요? 무섭다는 건 착각이에요 공포라는 거는 그냥 내 생각에 내재된 하나의 감정일 뿐 별코 현실이 아니다 서페이지 마 빨리 밝은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아니 닫지 말고 열리세요 닫지 말고 열리세요 뭔 노래야 이건? 이제 좀 밝은 빛이 나의 인생이 드리워오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엘렉스 맨핵! 조심해! 오! 열려주실 때 남네! 아우! 아우! 싸가지 없는 자식 고맙다 항상 벌려야 돼 열리기 조의를 표합시다 왜 왜 먹다가 말아? 현식이 심하니? 이 컴바인 있잖아요 살짝 그 오랑우탕 같지 않아요? 띠띠띠! 죄송해요 빡빡이! 어이씨 길을 막고 있어 지나갈 수가 없잖니 청교육 한번 당해볼래? 에이씨 안나 청교육? 빵! 킬러퀸은 이미 부탄을 만졌다 어머나 깜짝이야 아 Pasadet 멍렉스 아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 이제 좀 살만하네 이제야 좀 어오 dairy 이 친구야 어 어떡해 어떡해 폴로퀸 이씨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공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승션, 동의지, 패티, 음료, 음료, 스포츠, 에잘, 포크, 에잘, 섬츠, cô stan, movement, 래, 슬츠, 마시자, 조선, 파이팅, 레, 슬츠, 두 번 리 соврем이 에잘, 래, 슬츠, 섬츠, 암기, 슬츠, 섬츠, 섬츠, 에잘, 슬츠, 에잘, 슬츠, 섬츠, 멤버들, 래, 슬츠, 래, 슬츠, 뭐..뭐야? 알았음 이 시끄러너놈아! 당장 차려고 당장 차려! 전 천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예 넌 더 자르게 뭐가 있어? 이렇게 깜짝이야! 원님 지나가니 사파리 물어봤자 무슨 죄기지? 이거 탈모탄조로 쏘면 뭐..뭐야? 이건 우리가 원했던 무신이 아니야! 네..탈모탄조를 드디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